NC가 엔터 K-POP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플랫폼인 거죠? 플랫폼입니다. 위버스라는 플랫폼하고 동일한 위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터 얘기를 좀 해보시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장에서 위버스가 하이브인가요? 네, 하이브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잖아요. 좋죠. 그 하이브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논리는 들어보니까 이건 플랫폼이다.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야 된다. 그렇죠. 달라질 거다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그런 플랫폼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한 두세 개 정도 있죠.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NC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미국 플랫폼했던 게임 회사 이름이 뭐였죠?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요. 그런 걸로 될 수도 있는 건가? 등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제 지금 국내에는 K-POP 플랫폼 기업이 세 개 정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플랫폼하고 NC소프트의 유니버스라는 플랫폼. 유니버스. 마지막으로 이제 SM 자회사인 DAU가 이번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DAU에서 운영하는 DAU 버블이라는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이버하고 하는 건 뭡니까? 네이버에 브이라이브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랑 통합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들의 통합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면 브이라이브 앱은 없어집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 세 개 정도의 플랫폼이 있는데 위버스랑 유니버스는 이제 종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굿즈도 팔고 앨범도 살 수 있고 팬클럽도 가입할 수 있고 또 디지털 콘서트도 거기서 티켓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DAU의 DAU 버블이라는 플랫폼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나와의 마치 카톡카더 같은 개인 챗의 환경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철저하게 그거 하나만 합니다. 프라이빗 채팅 서비스만 하고 있는 플랫폼이 DAU 버블입니다. 채팅을 하면 진짜 스타가 거기에 답장을 해줘요? 리얼타임으로 그 스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겠지만 미리 넣어둔 키워드나 또 스타가 예를 들어 이제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로 하면은 유저 이름으로 바뀌어서 옵니다. 특정 스타는 그냥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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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죠. 땡땡아 나도 밥 먹고 지금 이렇게 나른해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을 하면 그 땡땡아가 이제 제 별명으로 마치 나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좀 1대1 느낌이 나게끔 프라이빗한 채팅 서비스를 월 4,500원이라는 단일 요금제 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박이 나면서 사실 영업이익률은 세계 플랫폼 중에 DAU 버블이 제일 좋습니다. 니치 플레이어 한 우물만 판 상황이고 위버스나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로블록스랑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로블록스 같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엄밀히 말해서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대변역이 필요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3D 아바타가 있어야 되고요. 그 3D 아바타가 진짜 현실과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위버스 유니버스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성격에 현재는 훨씬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메타버스적 요소들을 누가 먼저 접목을 할 것이냐. 그게 바로 DAU라는 거죠. 후발 주자인 DAU 버블이 오히려 그 어떤 프라이빗한 챗.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챗이 가장 로열티가 높은 팬들이죠. 그렇죠. 가장 끝단에 있는 팬들이거든요. 충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DAU에서 상장 IR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이제 개인의 공간을 마련하고 어떤 룸이 있고요. 사실은 집이죠. 이런 집과 같은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NFT로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디지털 사진 또는 뭐 디지털 싸인 이런 것들 다 이제 돈 주고. 사요. 그럼요.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어떤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고. 마치 그 닌텐도 스위치의 동물의 숲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케이팝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조금 빠르게 메타버스를 선점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뭐 메타버스 이러면은 이제 뭐 네이버가 하고 있는 제페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 없나요? 거기는 공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이 있고요. 그게 제페토, 로블록스, 또 최근에 나온 SK텔레콤의 이프렌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게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있겠죠. 기반 언어. 그게 이제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 유니티 소프트웨어. 미국의 상장사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미국의 비상장사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기업이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플랫폼들을 가지고 그 플랫폼들 안에 또 이제 AR이나 VR 같은 요소들을 접목하게 될 때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솔루션까지 엎어져서 만들어진 종합적인 플랫폼 가상 환경. 그 안에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 콘텐츠가 예를 들면 이제 가상 아이돌이거나 또는 그 안에서 가상 아이돌로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로 디지털 콘서트를 열거나 이런 이제 콘텐츠를 또는 그 안에 게임을 올려서. 그래서 로블록스는 이제 게임 베이스인데 게임을 올려서 내가 이걸 가지고 수익화하고 광고를 붙여서 이거를 로블록스랑 나랑 쉐어하고 로블록스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디벨러퍼 또는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되던가 실제로 또 조금 빠르신 분들은 유튜버에서 일찌감치 이렇게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일단은 겸업을 하시다가 경중을 보고 이쪽으로 옮겨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빠르신 분들은 또 제페토 크리에이터로도 많이 옮겨오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많은 것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하던 행위들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주가라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시장에 한 30명 있었는데 나중에는 밸류에이션이 이슈가 되는데 주가 처음 올라갈 때는 뭐든지 새로운 것들이 주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새로운 거 그래서 새로운 유저가 계속 들어오는 거. 그런 맥락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텍스트 기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페이스북도 뭐 제가 뭐죠. 인스타그램. 다 등등. 2차원적인. 텍스트. 텍스트나 사진이나. 있다가 뭐 유튜브로 다 넘어갔다가. 맞습니다. 요새는 또 이제 메타버스 공간으로 넘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그런 쪽이 좋아 보이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엔터에서 또 다뤄야 되는 문제가. 엔터는 뭐 사실은 뭐 이 코로나 와중에도 실적은 다 좋았잖아요. 아주 좋았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붙으니까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올해 매출 1조 2천 이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 제가 보는 수준도 이제 그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공연만 예년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재개가 되면은 매출에서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상승 여력이 즉각적으로 거의 40%가 발생을 합니다. 한 5천억 정도 매출이 그냥 붙어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게 이제 그 공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더해지는 부분이 엔터주들의 상당히 강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다면 지금 이미 이제 플랫폼 리레이팅으로 올해 이제 엔터주들이 PR 50배를 꽉꽉 채워서 지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엎어지면은 온라인은 또 일정 부분 줄거든요. 그래서 그 순증분만큼의 실적 증가만큼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레이팅이 조금만 떨어져도 주가는 좀 주춤할 수 있죠. 많이 올랐으면 쉬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를 보는 시각이 아까 말씀하셨던 위버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했던 건 아니고 거기에 그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렇죠. 트래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돈 보냐 하는 이슈니까. 그런 맥락에서 위버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위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아직은 500에서 800만 명 수준 정도로 그렇게까지 놀라울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500에서 800만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네이버의 V라이브가 전 세계적으로 월간 3천만 명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이용자는 많은데 수익화를 잘 못했었던 플랫폼이고요. 하이브는 이용자는 적지만 워낙 알짜고 방탄소년단이 있기 때문에 수익화를 워낙 잘했었던 플랫폼이거든요. 이 둘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통합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500만 명 이상의 상당히 거대한 플랫폼이 됩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50조 원이 훌쩍 넘어간 로블록스가 전 세계 월간 이용자 수가 2억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 6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50조에서 단순히 6분의 1을 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죠.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